문재인 대통령이 소재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을 혁신하고 제조 강국으로 재도약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현장 공무회의에서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한일 관계 차원을 넘어 한국 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소재부품 장비 산업 분야 기업 대부분은 중소·중견 기업이라며 이를 키우기 위해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향후 3년 동안 소재부품 장비 자립화 예산 5조 원을 투자하고 기업 간 협력 관계 구축과 실증 양산 테스트 배드 확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산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허출업 문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은 준비가 잘 안 될 수 있으니 정부가 지원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무회의에는 최기형 과기정통부 장관 등 신임 장관들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소재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경제 강국을 위한 국가 전략 과제입니다. 한일 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 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일입니다.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기술 국산화와 공급 안정성 확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추진 체계로 현장의 변화를 촉진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소재부품 장비 경쟁력 위원회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기업 간 협력 모델 정착과 제도 개선을 중점 추진할 것입니다. 강력한 추진 체계